바바의 무대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 안 추워요? 네 추운 게 잊어졌어요 아 그래요? 손은 바람에 떨고 있는데 너무 이쁘죠? 아 추워요 저도 오늘 미안한 얘기인데 저는 바바라고 처음 들어가지고 확실히 강인이 된 것 같아요 그쵸? 다들 바바의 팬이 됐죠? 네 아 오늘 뭐 바바때문에 우리 천안 삼촌팬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자 이번 순서는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바바와도 함께 같이 춤도 추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도 춤에 좀 자신있다 하는 분 자 선착순으로 딱 세 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딱 세 분! 자 손 드세요 자 누구!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! 자 상품권과 함께 그리고 트리 도 드릴거에요 트리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트리도 선물로 드릴거에요 그리고 사진도 같이 찍어드릴게요 봐봐 사진 괜찮죠? 네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같이 사진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세 분! 자 5! 4! 3! 이런 기회 없어요? 2! 1! 네! 자! 한 분! 없어요? 자 빨리 나오세요 네! 없으면 이 분 혼자 그냥 할거에요 네! 혼자 독차지하는 겁니다 저희가 포옹 보여드려요 하실거에요 하실거에요 하실거면 나오시고 네! 안녕하세요 네! 자! 딱 두 분! 네! 자 그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분! 자 어디! 어디 계시죠? 아 네! 자!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!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자! 아!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